클레버티비 안녕하세요 유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비타민 친구들 춤추면서 선생님 질문할까요? 질문에 대답해줘야 알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아 네 기칭났어 바로 첫 번째 질문은요 뭐냐면 우리 9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무슨 공연이 있죠? 클레버티비 뭐라고? 짝채 뭐라고요? 클레버 페스티벌 뭐라 클레버티비 뭐예요? 우리 문역이에요 클레버 페스티벌 맞아 우리 클레버티비 페스티벌이 있어요 언제? 9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맞아요 자 장소는 사랑이 어디예요? 네 에스플벌스 센터 에스플벌스가 뭐예요? 에스플벌스가 마포구 상암동 맞지 않네요 맞았어요 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벌스 센터 지하 1층 어디라고요? 3D 영화관 3D 아닙니다 3D 영화관이에요 3D 아니에요 3D 영화관입니다 자 우리 누가 출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장채? 누가 출연해요? 클레버 댄스 팀이에요 큰 팀 3D 영화관 아 큰 채면 누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또? 네 누가 나오나요? 어 1,2창 1,2,3,4,4 클레버 레이션 팀도 나와서 2차님도 나와요 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MC도 나오잖아요 아 MC를 누가 보죠 이번에? 흑쌤이었어요 아 그쵸 나이가 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이름을 빼먹었잖아요 유쌤 맞았어요 허쌤은 빼도 돼요 유쌤 유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공연 보러 와주세요 자 9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는 선호시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 센터 지하 1층 3D 영화관 여러분 많이 보러 오시고요 토요일 오후 4시에 만나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순환도 까 좋아요 끝 끝 들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많이 오세요 비타민이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 자 여러분들요 자 여러분들 극장에 꽉 차면 유 작가님이 팝핀 댄싱을 보여준답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다 이거 뺄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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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쎄 함께 떠나볼까 쎄쎄쎄 노래를 부르면 지친 마음 모두 저 하늘에 달려 랄라랄랄랄라 기쁜 좋아 쎄쎄쎄 힘껏 소리쳐봐 쎄쎄쎄 아무것도 하지 마니 맘껏 소중한 추억이 전문가 plasterboard 본모 할래 하